와 문의에 대한 답변이 바로 왔군요 북소리보다 깊게 울리는 용사님의 목소리에 달려온 풍선주입니다 말랩 캐릭터에 200 이상의 캐릭터가 가득한 유니온 저도 용사님의 유니온처럼 SSS로 가득한 창을 갖고 싶은데요 가로 제 유니온 창을 살짝 열어봤다가 좌절을 느끼고 말았어요 테스트 패치의 내용과 관련하여 용사님께 관련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벤트 보상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신 만큼 개선이 가능할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시간내어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소리가 아무리 커도 용사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풍선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아 끝이군요 만족평가 해줘야겠죠 아 4개를 누르면은 뭔가 적어야 되는거에요 옆에 안나오거든요 5개 줘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하나 오케이 아 4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